짠! 선생님 쏘이나 추가돼요? 전차를 타보는데 이쁜 애들이 너무 많아 이상형 20명 봤어 야 안그래도 요즘 다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다 이뻐 나도 미치겠어 우리도 연애하자 그래 연애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뭐 없냐 여기는 아무도 없어 왜 옮길까? 홍대기? 사장님 저희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아 미쳤다 진짜 개 미쳤다 아 남친 있겠지? 부족하겠지 만약에 내가 남친 될 확률은? 새롭다 이유는? 내가 될 거니까 미치XX 아 진짜 예쁘다 와 아 만약에 내가 남친 되잖아 샤넬 때 바로 사줄 수 있어 나는 사귀자마자 포르쉐 바로 뽑아준다 나랑 만약에 사귀잖아 반포자이 아파트이지 그거 제 명의로 드릴 수 있어 다음 주에 쟤랑 결혼하고 싶은데 야 나 먼저 시력 뽐내고 올게 파이팅 어 자기야 아 알겠어 천천히 와 방금 자기라는 건 남자친구겠지? 저렇게 생겼는데 남친 없으면 안 되지 아 미치겠다 남친 개부럽다 진짜 아 속 쓰리다 보내주자 아 어떻게 보내주냐 아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남자친구가 손석구급이면 나 진짜 인정한다 손석구급에 자산 50억 이상 영적이야 많이 기다렸지? 아니야 얼른 앉아 뭐 시켰어? 아니 나 오빠는 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뭐 먹을래? 근데 오늘 나 만난다고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온 거야? 아 만지지 마 머리 세팅하고 온 건데 나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한다 알겠어 손석구가 아니라 마동석이 들어왔어 마동석이면 괜찮지 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싫어 맞아? 아니 이거 몰카 아니야? 유튜브 같은데 보면 저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몰카하고 그러잖아 맞네 몰카네 어? 저 카메라 아니야 저거? 유비야 너 오늘 제법 이쁘다 정말? 고마워 오빠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? 너 뽀뽀해도 돼? 아 무슨 뽀뽀야 사람들 많았는데 질척지 말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밖에서 뽀뽀 안 해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뽀뽀 안 해준단 말은 취소해 빨리 취소해 뭐지? 이게 뭐지? 내가 지금 뭘 본 거지? 이게 대한민국 2022년도에 이게 지금 말이 돼? 저거는 50억이 아니라 5천억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저 여인네가 지금 렌즈를 안 차고 온 거 같은데 앞이 되게 뿌얀가 봐 뭐 앞이 안 보이셔 머리카락을 좀 올리시면 될 거 같긴 한데 아닌가?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야 저거는 지금 콩깍지 씨인 게 아니라 귀신 씨인 거야 아니면은 저 남자가 최면술 써도 그래 맞네 방황하지 말고 그럼 배낮아 치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맞아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가 뽀뽀해 달라고 해서 그래? 나 마음의 전개 다 끝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아 오빠 나 오빠 없어 안 되는 거 알잖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 아이 수중맹증 손 차가워 오빠 누가 누구한테 진짜 그런 거야? 이거는 영화로도 못 만들어 왜냐면 되게 비현실적이거든 이거 공상광역이야 그러면? 왜? 남자 된 도리로서 그래도 위로는 해줘야겠지? 그게 맞지 오늘은 양보할게 고맙다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앉아도 돼요? 응 노색이 남자랑은 말 안 섞거든요? 네 잠깐만 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